아 대단합니다 늑대가 아니라 마리였어요. 똘래 똘리겠습니다. 똘래 똘래요. 휴승. 남자. 아훈아 영영.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.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못 잊어하네.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.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봐. 영원히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. 너가 남은 논간에서 납려 becomes 나. 이수연씨. 성공. 아 노래 잘하세요. 네. 훈환 씨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나훈아 씨의 영영이었습니다. 자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라. 자! 아이비 유홀의 소나타! 가슴이 전복 잡힐 땐 나 바라봐 난 널 유혹하는 거란다 빛빛이 켰어 네 맘을 비춰 지금 내게 보여줘 한숨만 불러 낄 듯한 네 표정과 한숨만 푹 쉬고 마는 입술과 겁먹기 딱 편한 매력은 아니지만 다 널 유혹하는 걸 알다 빛빨을 들리 다 두리두리 이 밤을 take it 빛빛이 켰어 네 맘을 비춰 지금 내게 보여줘 와우 리아 성공 아이비 씨 거기 계세요 우리 리아 씨랑 우리 향기 누나마 들어오신데요 훈아 어디 가요? 훈아 어디 가요? 어머어머 갑자기야 정신 줄 놨어요 훈아 씨 정신 줄 놨어요 멈춰라 훈아 씨 죽음 멍불빛이 엊지 멍불빛이 엠티차 너무 빨리 돌아온 거야 네 모습을 보였다 쑥스러워 그런 거야 소리를 듣고 온 거야 밤이 너를 다시 불러낸 거야 너를 밀어내려고 이렇게 난 소리 질러 흐라차차 한 번 더 참아볼게 으아하하 웃으며 넘겨볼게 혼자여서 좋은 일이 아직도